자, 안녕하세요. 카메라미크TV의 비디아저씨입니다. 자, 오늘 또 따끈 따끈하게 또 리뷰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, 막 이렇게 책상이나 키보드나 먼지 같은 게 애매하게 진공청소기 꺼내가지고 청소하기가 너무 번거롭구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, 여러분들. 특히 이제 데스크, 이 책상 안에 뭔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복권을 자주 긁잖아, 여러분들. 짠! 이렇게 봐.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.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지. 그래가지고 이 데스크 청소기가 있으면 한 손에 잡히는 데스크 청소기예요. 딱 다이소 가면은, 봐봐. 아주 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 5천원에. 미니 청소기야, 여러분들. 데스크 청소기. 그래서 여기 바닥, 면에 솔로, 작은 먼지까지 청소를 해주는 원터치로 전원 온, 오프 해줄 수 있는 먼전지 두 개만 있으면은 작동되는. 이거하고 뭐 거의 뭐 똑같은 사이즈라. 보시면은 책상 위, 키보드, 카페트. 그렇다면 뭐 일반 진공청소기보다 뭐 월등하게, 파워풀하게 막 성능을 자랑하는 뭐 그런, 그런 제품은 아니지, 여러분들. 이런 구조로 돼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. 회전날개가 있고, 필터망이 되어 있고, 먼지통으로 되어 있으면서 바닥 솔로 돼서, 지우개 가루나 부스러기, 뭐 이렇게 과자 먹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이럴 때, 애매하잖아. 뭔가 청소하기가, 여러분들. 뜯어보자고. 안에 어떤, 아까 말씀드린대로 AA 건전지도 들어있으면 좋은데 그렇진 않네. 이렇게 사용설명서, 이렇게 들어있고요. 어우 진짜 딱 한 손에 잡히는, 이렇게, 이렇게 돌리는 거네.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서 딱 열면, 이렇게 분리가 되는가봐. 어, 위에도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고. 3단계, 이렇게 분리가 된다. 그래서 이 안에다, 건전지를 이 안에다 이제 넣는가봐. 건전지를 잘 넣어준 다음에, 어,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자고. 음, 아주 뭐 분리하고, 끼고 빼고 하는 거는, 이렇게 솔이 달려있어, 솔이, 여러분들. 이거 밑에. 그래서,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은 딱 되네. 어우, 이렇게 누르니까, 어, 이거 누르면, 위에 볼록 튀어나는 걸 누르니까, 어, 뭔가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야. 이 가운데 구멍에서. 딱 누르면 딱 되고. 어우, 아주 한 손에 진짜 딱 잡히는데. 자, 그러면은, 이걸 내가 일부러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단 말이야. 아, 그럼 한번 돌려보자고, 여러분들. 자, 그럼 돌아가죠. 오오! 오오! 어, 은근히 여러분들 성능이 괜찮은데? 오오! 여러분들 여기 깨끗해지죠?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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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듯한데, 어때요, 여러분들?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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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렇게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의 힘이 꽤 괜찮은데? 오오! 시끄러우니까, 자, 일단 끄고. 그래서, 이렇게. 요 안에, 이렇게. 자, 아까 여기 밑에 지저분했던 게. 요 안에 이렇게, 어? 모여서, 어, 있는 거지. 요 먼지를 나중에 이제, 어, 털어주기만 하면 돼. 그리고 이제 또, 어, 사용하고. 오, 꽤 쓸만한데, 여러분? 어, 오늘. 하나! 있으면 좋은데, 여러분들? 5,000원에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인데? 어, 여러분들도 직접 써보세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누르면은, 또 안 돌아가. 이야! 요 안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, 어, 달려있는데. 어, 이게 또 분리되면은 또 작동을 안하네. 요 안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있네, 여러분들. 또 하나. 가격이 엄청 싸가지고, 굉장히 막 조잡스럽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, 어. 결코 그런 것 같진 않아요, 여러분들. 예. 생각보다, 어. 괜찮네. 5,000원에 뭐 이 정도면은, 꽤 아주 그냥 문명 혜택을 아주 제대로. 어, 느낄 수 있는데, 여러분.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데? 이왕이면 건전지까지 줬으면 더 좋았는데. 여기까지 할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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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